Take a trip to paradise, don't mind if I do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우체국 예금보험의 모델이 된 미세일 수지입니다. 지금 저는 우체국 예금보험 CF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저축은 못하고 어머니께서 항상 저축을 하시는데 저도 앞으로 제가 직접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편지나 소포나 택배 이런 것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예금에 보험까지 되는 거 듣고 저도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 예금이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아쉬국 예금에 보험에 따라서 저축한 vogacs 체크카드인데요. 만 18세부터 35세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게 혜택이 완전 많아요. 영화관, 편의점, 커피숍, 서점, 통신요. 거기다가 학원이랑 토익시험 응시료, 그리고 기차, 전통시장까지 할인이 되고요. 거기다가 타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수수료가 무료래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치지도 유체국 통장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통장이 생기니까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꼬박꼬박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축하는 습관 기르세요. 이티머스의 중심으로 네 드디어 긴 촬영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2013년 건강 유의하시고요 수지도 유채국 예금 보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을 위해 은든해지고 바쁜 당신을 위해 더 편리해지고 알뜰한 당신을 위해 조금 더 영리해졌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우채국 예금 보험 지금껏 오늘의 행복에 투자하던 수지가 내일의 행복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채국을 만나고부터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의 행복 우채국 예금 보험 수지는 내일의 행복에 투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